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이 소치 생각하면 4년 전 아내를 맞아들일 때 행복을 계약하던 소치였다. 그 어느 날인가 읍에서 사서 둘러매고 올지에는 무척 기뻤다. 때가 지나도록 아내가 뭔지 생각하고 모르다가 이제야 알고 보니 따는 썩 훌륭한 보물이다. 김유정 지음 솥 들고 나갈 거라곤 이제 몇 돌 올려놓는 함지와 키조각이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채랑 그릇이랑 있긴 좀 허나 깨어지고 헐고하여 아무짝에도 못 쓸 것이다. 그나마 들고 나서려면 아내의 눈을 피해야 할 터인데 맞은 쪽에 빤히 앉아있으니 꼼짝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도 배를 좀 긁어놓으면 성이 뻗쳐서 재물로 부르르 나가버리리라. 아랫목의 근식이는 저녁상을 물린 뒤 두 다리를 세워 안고 그리고 고개를 떨어진 채 묵묵하였다. 왜냐하면 묘한 꼬투리가 있음직하면서도 선뜻 생각이지 않는 까닭이었다. 윗목에서 내려오는 냉기로 하여 아랫방까지 몹시 싸늘하다. 가을쯤 치바지를 해두었더라면 좋았으련만 천장에서는 흙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찬바람은 새어든다. 헌 웃대기를 들쓰고 앉아 어린아들은 화로 쩐해서 킹얼거린다. 아내는 그 아이를 얼르며 달래며 부지런히 감자를 구워먹인다. 그러나 다리를 모로 누리고 사지를 뒤튜는 양이 온종일 방앗다리에 시달린 몸이라 매우 나른한 맥이었다. 손으로 가끔 입을 막고 연달아 하품만 할 뿐이었다. 한참 지난 후 남편은 고개를 들고 아내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터운 입술을 찌그리며 바로 대퉁스러이 엇가 낮에 누가 왔다 갔어? 하고 한마디 얼른 내다붙였다. 그러나 아내는 면속이 밖에 누가 왔다 갔지유? 하고 심심히 받으며 들떠보도 앉는다. 물론 전부터 미뤄오던 호포, 호별받는 세금을 독촉하러 오늘 면속이가 왔던 것을 남편이라고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자기는 거리에서 먼저 낌새 채웠고 그 때문에 부찾히면 혼이 들까봐 일부러 몸을 피하였다. 마는 어차피 꼴려하니까 볼일 있으면 날 불러대든지 할게지 왜 그놈을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아다냐? 하고 눈을 부릅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이말에 이마를 획 들더니 눈꼬리 잡은 참 돌아간다. 하 어이없는 일이라 기가 콩 막힌 모양이었다. 셀쭉 해서 턱을 조금 소치자 그대로 떨어지고 잠자코 아이에게 감자만 먹인다. 이만하면 하고 남편은 다시 한번 헐맞이 있으면 문 밖에서 허든지 방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건 다 모여 분을 속갔다. 그제서야 남의 속 모르는 소리 작작하게유 자기 때문에 말 막음 하느라고 욕본 생각은 못하고 아내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핏대를 올렸으나 그러나 표정을 고루잡지 못한다. 얼마를 그렇게 앉았더니 이번에는 남편의 낯을 똑바로 쏘아보며 그지 말고 밤마다 집신짝이라도 삼아서 호포를 갖다 내게유 하다가 좀 사이를 두곤 들릴듯 말듯한 혼자 소리다. 키집이 좋다기로 그래 집안 물건을 다 드러낸담. 하고 여무지게 종알거린다. 뭐 집안 물건을 누가 드러내? 그는 시치미를 딱 빼고 제법 천연술이 펄쩍 뛰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떡매로 복장이나 얻어맞은 듯 찐하였다. 입대까지 까맣게 모르는 줄만 알았더니 아내는 귀신같이 옛날에 닿은 눈치다. 어젯밤 아내의 속곡과 그젯밤 맷돌짝을 흐무려 낸 것이 죄다 탄로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벼락을 맞으려고? 그는 이렇게 큰 소리는 해보았으나 한팔로 아이를 끌어다려 전만 먹일 뿐 젊은 아내는 숫제 받아주지 않았다. 아내는 샘과 분을 못 이기어 무슨 되알진 소리가 터질 듯 질 듯 하면서도 그냥 꾹 참는 모양이었다. 눈은 알로 내려깔고 색색 숨소리만 내다가 남편이 또다시.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그래? 할제에야 비로소 입을 여는 것이. 재숙어머이지 누군 누구요? 그래 뭐라고? 들병이와 배맞았다지 뭘 뭐래. 맷돌하고 내 속곡은 술 사 먹으라는 거지요? 남편은 더 빼치지를 못하고 코만 얼굴이 화끈달았다. 아내는 좀 살자고 고생을 무릅쓰고 화둥거리는 이 판에 남편이란 작자는 그 속곡을 술 사 먹었다면 어느모로 따져보면 곱지 못한 행실이라. 그는 아내의 시선을 피할 만치 몹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만은 그렇다고 자기의 의지가 꺾인다면 또한 남편된 도리도 아니었다. 보호도 못하고 애먼 소리를 해 그래 눈깔들이 멀라구 하고 변명삼아 목청을 꽉 돋았다. 그러나 아무 효력도 보이지 않음에도 제대로 양만 점점 오를 뿐이다. 이러다간 본전도 못 건질 걸 알고 말끝을 얼른 돌려 자기는 뭔데 대낮에 사내놈을 방으로 불러들이고 대관절 둘이 못했더람. 하여 아내를 도리어 잡았다. 아내는 독살이 송곳끝처럼 뾰로져서 젖 먹이던 아이를 방바닥에 쓸어받고 발딱 일어났다. 제공을 모르고 심술만 부리니까 대우 야속한 모양 같다. 찬방에서 너 좀 자보란 듯이 천연스레 뒤로 치마꼬리를 여미더니 그대로 살랑살랑 나가버린다. 아이는 또 그대로 요란스리 울어대인다. 눈위를 밟는 아내의 발자취 소리가 멀리 사라짐을 알자 그는 비로소 맘이 놓였다. 방문을 열고 가만히 밖으로 나왔다. 무슨 짓을 하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부엌으로 더듬어 들어가서 우선 성냥을 드 그어대고 두리번거렸다. 짐작했던 대로 그 함지박은 부뚜막 위에서 주인을 우두모니 기다리고 있다. 그 속에 담긴 감자 나부랭이는 그 자리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번쩍 들고 뒤란으로 나갔다. 앞으로 들고 나갔으면 좋을 테지만 그러다 아내에게 들키면 아주 혼이 난다. 어렵더라도 뒷곁 언덕 위로 올라가서 울타리 밖으로 쿵 하고 안이 던져 넘길 수 없다. 그 다음에가 이게 좀 거북한 일이었다. 하지만 예전 뒤나 보러 나온 듯이 뒷짐을 딱 쥐고 싸리문께로 나와 유유히 사면을 돌아보면 고만이다. 하얀 눈 위에는 아내가 고대에 밟고 간 발자국만이 당금당금 남았다. 그는 울타리에 몸을 착 비겨대고 뒤로 돌아서 그 함지박을 집어들자 곧 뺑소니를 놓았다. 근식이는 인가를 피하여 산기슭으로만 멀찌감치 돌았다. 그러나 함지박은 몸에다 곁으로 착 붙였으니 좀채로 들킬 염려는 없을 것이다. 매우께 쌀쌀한 초생딸은 푸른 하늘에 댕그머니 눈을 떴다. 수월이 꼴을 흘러내리던 시내도 인제는 얼어붙었고 그 빛이 날카롭게 번득인다. 그리고 산이며 들, 집, 낯가리, 만물은 겹겹 눈에 잠겨 숨소리조차 내질 않는다. 산길을 빠져서 거리로 나오려 할 때 어디에선가 징이 쩡쩡 울린다. 그 소리가 고적한 밤공기를 은은히 흔들고 하늘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는 가던 다리가 멈칫하여 멍하니 넋을 잃고 섰다. 오늘 밤이 농민회 총회임을 고만 정신이 나빠서 깜빡 잊었던 것이다. 한 번 회에 안 가는데 벌전이 오전 뿐만 아니라 공연한 부역까지 안담이 씌우는 것이 이 동네의 전례이었다. 또 경쳤구나. 하고 길에서 그는 망설이다. 나 몸이 아파서 알았다면 그만이겠지. 이쯤 안심도 하여본다. 그렇지만 어쩐 일인지 그래도 속이 끌미타였다. 요즘 눈바람은 부딪히는데 조밥 꽁댕이를 씹어가며 신장노를 닦는 것은 그리 수월치도 않은 일이었다. 떨면서 그 지랄을 또 하려니 생각만 하여도 짜정 이에서 신물이 날 뻔하다 만다. 그럼 하루를 편히 쉬고 그걸 또 하느냐. 회에 가서 새까먹은 소리나마 그 소리를 졸아가며 듣고 앉았느냐. 얼른 딱 정하지를 못하고 그는 거리에서 한 서너 번이나 주춤하였다. 하지만 농민회가 동네의 청년들을 말장 다 쓸어간 그것만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오늘 밤에는 술집에 가서 저 혼자 들병이를 차지하고 놀 수 있으리라. 그는 선뜻 이렇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다리를 재촉하였다. 그리고 술집 가차에 왔을 때에는 기쁠 뿐만 아니오 또한 용기까지 솟아올랐다. 길가에 따로 떨어져서 호저시 노인집이 술집이다. 산모릉이 옆에 서서 눈에 쌓여서 그 흔적이 진가민가나 달빛에 비껴 갸름한 꼬리를 달고 있다. 서쪽으로 그림자가 묻혀 대문이 열렸고 고 곁으로 불이 반짝대는 지게문이 하나가 있다. 이 방이 즉 개숙이가 빌려서 술을 팔고 있는 방이다. 문을 열고 썩 들어서니 개숙이는 일어서며 무척 반긴다. 이게 웬 함지박이지유? 그 태도며 얕은 웃음을 짓는 양이 나달 전 처음 인사할 죄와 조금 더 변질 않았다. 아마 어젯밤 자기를 보고 사랑한다던 그 말이 알톨같은 진정이기도 쉽다. 하여튼 정분이란 과연 희한한 물건이로군. 왜 웃어? 어젯밤 술값으로 가져왔는데? 하고 근식이는 말을 받다가 어쩐지 좀 개면적었다. 계집이 받아들고서 이리로 뒤적 저리로 뒤척하며 또는 바닥을 두들겨도 보며 이렇게 좋아하는 걸 얼마쯤 보다가 그게 그래 봬도 두 장은 훨씬 넘을걸. 마주싱글에 웃어주었다. 참이지. 계숙이의 흥겨운 낯을 보는 것은 그의 행복 전부였다. 계집은 함지를 들고 안쪽 문으로 나가더니 술상 하나를 곱게 받쳐 들고 들어왔다. 돈이 없어서 미안하여 달라지도 않은 술이나 술값은 어찌되었든지 우선 한잔하란 맥이었다. 막걸리를 하루에 건행만 하여 따라 부으며 어서 마시게이유. 그래야 몸이 풀려유. 하더니 손수 입에다 부엌까지 준다. 그는 환감하여 얼른 한숨에 쭉 들이켰다. 그리고 한잔 두잔 석잔. 계숙이는 탐탁히 옆에 붙어 앉더니 근식이의 어른 손을 적가슴에 묻어주며 어이 차. 일 어째? 한다. 떨고서 왔으니까 퍽이나 가여운 모양이었다. 계숙이는 얼마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고개를 몰아져보며 난 내일 떠나요. 하고 썩 떨어지기 섭한 내색을 보인다. 좀 더 있으려 했으나 아까 농민의 회장이 찾아왔다. 독리를 위하여 들병이는 절대로 안 받으니 냉큼 떠나라 했다. 그러나 이 밤에야 어디를 가랴. 내일 아침 밝은 데로 떠나겠노라 했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근식이는 그만 낭판이 떨어져서 멍멍하였다. 언제이든 갈 줄은 알았던 개나 이다지도 급작이 서둘 줄은 꿈 바뀌었다. 자기 혼자서 따로 떨어지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는가. 계숙이의 말을 들어보면 저에게도 본래는 남편이 있었다 한다. 즉 아랫목에 방금 누워있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다. 술만 처먹고 노름질에다 흡닭하면 아내를 두들겨 패고 벌은 돈푼을 뺏어가고 함으로 해서 당최 견딜 수가 없어 석 달 전에 갈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자기와 드러내놓고 살아도 무방할 것이 아닌가. 하나 그런 소리란 차마 이쪽에서 먼저 꺼내기가 어색하였다. 난 그래 어떻게 살아. 나도 따라갈까. 그럼 그럽시다유. 하고 계숙이는 그 말을 바랐단 듯이 선뜻 받다가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떡하지유. 그건 염려 없어. 근식이는 고만 기운이 뻗쳐서 시방부터 계숙이를 얼싸 안고 들먹거린다. 아내쯤 치우기는 별로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제대로 그냥 내버려만 두면 어디로 가든 말든 할게니까 하여튼 이제부터는 계숙이를 따라다니며 벌어먹겠구나 하는 새로운 생활만이 기쁠 뿐이다. 내일 밝기 전에 가야 들키지 않을걸. 밤이 야심하여도 회의 때문인지 술꾼은 좀 채 보이지 않았다. 이젠 안 오려니 단념하고 방문고리를 걸은 뒤 불을 껐다. 그리고 계숙이는 멀거니 앉아있는 근식이 팔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후 짖는다. 살림을 하려면 그릇 조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염려 마라. 내 집에 가서 가져오지. 그는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그저 선선하였다. 나는 아내가 잠에 고라지거든 슬며시 들어가서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대로 흐물여오면 그뿐이다. 앞으론 굶주리지 않아도 맘 편히 살려니 생각하니 잠도 안 올 만치 가슴이 들렁들렁 하였다. 방은 우풍이 몹시도 새었다. 주인이 그악스러워 구들의 불도 변변히 안 집힌 모양이다. 까칠한 공석자리에 등을 붙이고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대고 떨었다. 한구석에 쓸어박혔던 아이가 벼랑간 잠이 깨었다. 징얼거리며 사이를 파고들려는 걸 어미가 야단을 치니 도루 제자리에 가서 찍소리 없이 누웠다. 매우 훈련 잘 받은 점먹이었다. 그러나 근식이는 그 아기가 생각하면 할수록 대우 싫었다. 우리들이 죽도록 못아놓으면 저놈이 중간에서 써버리겠지. 제 애비본으로 노름질도 하고 애미를 두들겨 패서 돈도 뺏고 하리라. 그러면 나는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격으로 헛공만 들이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니 당장에 곧 얼어 죽어도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어미의 환심을 사려니까 에 그 놈 착하기도 하지 하고 두어번 그 궁둥이를 안두덕일 수도 없으리라. 다리 기울어서 지게문을 훤히 밝히게 되었다. 강간 외양간에서는 소의 숨쉬는 씩씩소리가 거푸지게 들려온다. 평화로운 잠자리에 때아닌 마가 들었다. 뭉태가 와서 따진 소리로 개수기를 부르며 지게문을 열라고 찌겋거리는 게 아닌가. 전일부터 개수기에게 돈 좀 쓰던 단골이라고 세도가 막 댕댕하다. 근식이는 망할 자식하고 골피를 찌푸렸다. 마는 개수기가 귓속말로 내 잠깐 이래 보낼게 밖에 나가 기다리유 하면은 속이 좀 든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남편을 신뢰하고 하는 통사정일이다. 그는 안문으로 바람같이 나와서 방벽계로 몸을 착 붙여 세우고 가끔 안체를 살펴보았다. 술집 주인이 나오다 이걸 본다면 단박 미친놈이라고 욕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는 저 안에 바람 잔뜩 났네 그려. 난 술을 판이 좋긴 하지만 맷돌짝을 들고 나오면 살림 고만둘 터인가 하고 멀쓰룩하게 닦였다. 오늘 들키면 또 무슨 소리를 근식이는 떨고 섰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방문계로 파특이 다가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뭉태가 들어오며 오늘도 그 놈 왔었나 하더니 계집이 아니유 아무도 오늘은 안 왔어요 하고 시치미를 떼니까 왔겠지 뭘 그 자식 왜 새바람이 나서 지랄이요 하고 썩 시퉁그러지게 비웃는다. 여기에서 그 놈 그 자식이란 물을 것도 없이 근식이를 가리킵니다. 그는 사리다 불불 떨렸다. 그뿐 아니라 이말저말 한참을 중언부언 짓거리더니 그 자식 동네에서 내쫓는다던걸 왜 내쫓아유? 아 회엔 안 오고 술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그렇지 이건 멀쩡한 거짓말이다. 회에 좀 안 갚기로 내쫓는 경우가 어딨나 망할 자식 하고 그는 속으로 노하며 은근히 굳게 쥔 주먹이 대구 떨렸다. 그만이라도 좋으련만 그 자식 어찌 못났는지 아내까지 동리로 돌아다니며 바보라고 숭을 보는걸. 또 거짓말 아내가 날 어떻게 무서워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을 바보라고요? 하고 계집이 호호되고 웃으니까. 그럼 안 그려? 그러고 계수기를 집앗망할 도정년이라고 하던걸 맷돌도 집어가고 속꽃도 집어가고 했다고. 누가 집어가? 갖다 주니까 받았지? 하고 계집이 팔짝 뛰는 기색이더니 내가 아나 근식이 처가 그러니까 나도 말이지 아내가 서로 그랬기로 그걸 다 꼬드겨 받쳐? 개새끼 같으니. 그 다음엔 들으려고 애를 써도 들을 수 없을 만치 병아리 소리로들 뭐라 뭐라고 짓거린다. 그는 이것도 필경 저와 계수기의 사이가 좋으니까 배가 아파서 이간질이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계집도 는실난실 여희리 받으며 같이 웃는 것이 아닌가. 근식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숨소리도 거칠을 만치 되었다. 마는 그렇다고 뛰어들어가 두들겨줄 형편도 아니여 어째볼 도리가 없다. 계숙이나 못하면 노역기도 덜하렸만 그것조차 핀잔 한마디 안 주고 한통속이 되는 듯하니 야속하기가 이를 때 없다. 그는 노기와 항고로 말미암아 팔짱을 찌르고는 덜덜 떨었다. 구멍이 난 벗어내라 눈을 밟고 섰으니 뼈끝이 쑤시도록 시렵다. 몸이 괴로워지니 그는 아내의 생각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다. 집으로만 가면 따스한 품이 기다리렸만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실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다시 잘 생각하면 아내의 그까짓 건 싫었다. 아리랑타령 한마디 못하는 병신 돈 한 푼 못 버는 천치 하긴 처음에야 물부를 모를 만치 정이 두터웠으나 때가 어느 때이냐 인제는 다 삭고 말았다. 무사람의 품으로 옮아 안기며 애쓰거리는 들병이가 말은 천하다 할 망정 희만 드리고 먹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침들을 개개 흘리고 덤벼드는 문놈을 이손저손으로 맘대로 흐물르니 그 호강이 바히 고귀하다 할지라 그는 설 안에 입까지 딱딱거리도록 몸이 얼어간다. 그러나 집으로 가서 자리 위에 편히 쉴 생각은 조금도 없는 모양 같다. 오직 개숙이가 불러들이기만 고대하여 턱살을 받쳐대고 눈이 빠질 지경이다. 모진 눈보라는 가끔씩 목덜미를 냅다 갈긴다. 그럴 적마다 저고리 동정으로 눈이 날아들며 등줄기가 선뜩선뜩 하였다. 근식이는 앞만 기다려도 때가 되었으련만 불러들이지를 않는다. 수근거리던 그것조차 끊이고 이젠 굵은 숨소리 많이 흘러나온다. 그는 저도 까닥 모르는 약이 팔부터 머리끝까지 바짝 칩어쳤다. 들병이란 더러운 물건이다. 남의 살림을 망쳐놓고 게다가 가난한 농군들의 피를 빨아먹는 여호다. 하고 매우 쾌쾌히 생각하였다. 일변 그렇게까지 노해서 나갔는데 아내가 지금쯤은 좀 풀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여본다. 처마 끝에 쌓였던 눈이 푹 하고 땅에 떨어질 때 그때 분명히 그는 집으로 가려하였다. 만일 개숙이가 때맞춰 불러들이지만 않았다면 에이 더러운 년 속으로 이렇게 침을 베았고 너부란 듯이 집으로 빡 달아났을지도 모른다. 개집은 한쪽 문으로 칩캐스 얼른 가오. 뭘 이까진 추이. 그럼 잘 가게요. 낭종 또 만납시다. 아 내 추후로 한번 찾아가지. 뭉태를 이렇게 내뱉자 또 한 문으로는 가만히 들어오게요. 하고 조심히 근식이를 집어들인다. 그는 발바닥에 눈도 털 줄 모르고 감지덕지하여 냉큼 들어서며 우선 어른 손을 썩썩 문댔다. 밖에서 퍽 추웠지요. 뭘 추워. 그렇지. 하고 그는 만족히 웃으면서 그렇듯 불불하던 아까의 분노를 다 까먹었다. 그 자식 남 자는데 왜 와서 생이질이야. 그러게 말이요. 그건 눈치꼬치도 없어. 하고 개집은 조금도 빈틈없이 여전히 탐탁하였다. 그리고 등잔에 불을 다리며 거나하여 생글생글 웃는다. 자식이 왜 그 뻔 사람. 거짓말만 슬슬하고. 하며 근식이는 먼저 번 뭉태에게 흉잡혔던 그 되갚음을 안 할 수 없다. 나도 니가 헌만치는 허겠다. 하고. 아 그놈 참 병신 됐다더니 어떻게 걸어 다녀. 왜 병신이 되유. 남의 기집 오이파다가 들켜서 밤새도록 목침으로 두들겨 맞았지. 그래 응치가 끊어졌느니 대리가 부러졌느니 허드니 그래도 곧잘 걸어 다니네. 알라리 별일도. 개집은 세상에 없을 일이 다 있단 듯이 눈을 쬐웃하더니 채 기집 좀 보았기로 그렇게 때릴 건 뭐여. 아 안 그래. 그럼 나라도 당장 그놈을. 하고 근식이는 제 아내가 요기라도 보는 듯이 기가 올랐으나 그러나 개집이 낯을 찌푸리며 그 뭐 기집이 어디가 떨어지나 그러게. 하고 셀죽이 뒤둥그러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쳐도 허긴 그렇지. 놈이 온 채 못 나서 그려. 하고 얼뜻 눈치는 게 상책이었다. 내일부터라도 개수기를 따라다니며 먹을 텐데 이것저것을 가리다가는 죽도 못 빌어 먹는다. 그보다는 몸이 열파에 난대도 잘 먹을 수만 있다면야 고만이 아닌가. 그건 그렇다 하고 어쨌든 웅태란 놈의 흉은 그만치 봐야 할 것이다. 담배를 한 대 피어물고 웅태는 본디 돈도 신용도 아무것도 없는 건달이라는 등 동네에서는 그놈의 말은 굳이 안 듣는다는 등 심지어 남의 집 보리를 훔쳐내다 붙잡혀서 콩밥을 먹었다는 등 허풍까지 짜며 없는 사실을 한창 늘어놓는다. 이렇게 개집을 얼렁거리다 앞말에서 쳤다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해 뜰 때까지는 떠날 차비가 다 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개집의 뺨을 손으로 문질러보고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온다. 네 집에 좀 갔다 올게. 꼭 기다려. 근식이가 거리로 나올 때에는 초생딸은 완전히 넘어갔다. 저 건너 산밑 국수집에는 아직도 마당의 물이 환하다. 아마 노름꾼들이 모여들어 국수를 눌러먹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밭둑으로 들어가며 지금쯤 아내가 집에 돌아와 과연 잠이 들었을지 퍽 궁금하였다. 어쩌면 매함지 없어진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제가 들어가면 바가지를 긁으려고 지키고 앉아있지는 않을는지 그렇게 되면 개숙이와의 약속만 깨어질 뿐 아니라 일은 다 글르고 만다. 그는 재물에 다시 약이 올랐다. 개집년이 건방지게 남편의 일을 지키고 앉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따름이지 지가 하상 뭔데 하지만 이 주먹이 들어가 귀때기 한 서너 번만 쥐어박으면 고만이 아닌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는 제 집 사리문깨로 다가서며 살며시 들이밀었다. 달빛이 없어지니까 부엌 쪽은 캄캄한 것이 아주 절벽이다. 뜰에 깔린 눈에 반영이 있어 그런대로 그저 할만하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선 봉당 위로 올라서서 방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문풍지도 울듯한 깊은 숨소리 입을 벌리고 남곁에서 코를 고라대고 아내를 일상 체켰더니 이런 때의 덕볼줄은 실로 뜻하지 않았다. 저런 콧소리면 사지를 묶어 가도 모를 만치 고라졌을 게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허리를 굽히고 그러고 꼭 도둑같이 발을 치켜디디며 부엌으로 들어섰다. 첫째, 살림을 시작하려면 밥은 먹어야 할 터이니까 솥이 필요하다. 손으로 더듬더듬 찾아서 솥뚜껑을 한옆에 벗겨놓자 부뚜막에 한 다리를 얹고 두 손으로 솥전을 잔뜩 움켜잡았다. 이제는 잡아당기기만 하면 쑥 뽑힐 게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솥이 생각하면 4년 전 아내를 맞아드릴 때 행복을 계약하던 솥이었다. 그 어느 날인가 읍에서 사서 둘러매고 올지에는 무척 기뻤다. 때가 지나도록 아내가 뭔지 생각하고 모르다가 이제야 알고 보니 나는 썩 훌륭한 보물이다. 이 솥에서 둘이 밥을 지어먹고 한평생 같이 살려니 하니 세상이 모두 제 것 같다. 솥 사왔지 이렇게 집에 와 내려놓으니 아내도 뛰어나와 짐을 끊으며 아이 그 솥 이뻐이 얼마 주었수 하고 기뻐하였다. 1원 40전을 달라는 걸 억지로 깎아서 1원 30전에 떼왔는 걸 하고 전이까 깎았다는 우세를 뽐내니 참 싸게 샀수 그러다 더 좀 깎아뜨면 좋았지 그리고 아내는 솥을 두들겨 보고 불빛에 비춰보고 하였다. 그래도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지 모르므로 물을 부어보다가 이봐유 세네 세 일 어쩌나 뭐 어디 그는 솥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려서 보다가 글씨 이놈이 솥이 새질 않나 하고 얼마를 살펴보고 난 뒤에야 새는 게 아니고 전으로 물이 검흐르는 것을 알았다. 쑥맥도 많아이 이게 새는 거야 겉으로 물이 흘렀지. 참 그렇군요. 둘이들 이렇게 행복스러이 웃고 즐기던 그 솥이었다. 그러나 예측하였던 달가운 꿈은 몇 달이었고 툭하면 굶고 지질이 고생만 하였다. 이제는 마땅히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는 조금도 서슴없이 솥을 쑥 뽑아 한옆에 내려놓고 또 그 다음 걸 찾았다. 근식이는 어두운 부엌 한복판에 서서 뭐 급한 사람처럼 허둥허둥 데인다. 그렇다고 무엇을 찾는 것도 아니여 뽑아놓은 솥을 짚는 것도 아니다. 못못을 가져가야 하는지 실은 가져갈 그릇도 없거니와 첫째 생각이 안 나서이다. 올 때에는 그렇게도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니 실상 딱 와 닥치니까 어리둥절하다. 얼마 뒤에야 옳지. 이런 망할 정신보래. 그는 잊었던 생각을 겨우 깨치고 벽에 걸린 바구니를 떼들고 뒤적거린다. 그 속에는 달아 일그러진 수저가 세 자루 길고 짧고 몸 고르지 못한 젓가락이 너댓매 있었다. 그 중에서 아들 먹을 수저 한 개만 남기고는 모 집어서 괴춤에 꾹 꽂았다. 그리고 더 가져가려 하니 생각은 부족한 것이 아니로돼 그릇이 맛득치 않다. 가령 밥사발, 바가지, 종지. 방에는 앞으로 둘이 덮고 자지 않으면 안 될 이불이 한 채 있다. 마는 방금 아내가 잔뜩 끌어안고 매댁질을 치고 있을 게니 이건 오패 부득이다. 또 윗목 구석에 한 너댓떼 남은 좁쌀 자루도 있지 않으냐. 하지만 이게 다 이를 그르치는 생각이다. 그는 좀 미진하나마 손만 들고는 그대로 그림자같이 나와버렸다. 그의 집은 수어리꼴 꼬리에 달린 막바지였다. 양쪽 산의 지역 시내가에 집은 얹혔고 늘 쓸쓸하였다. 마을 복판에 일이라도 있어 돌이 깔린 시내길을 여기서 오르내리자면 적잖이 애를 씌웠다. 그러나 이재로는 그런 고생을 더 하지 하여도 좀 채 없을 것이다. 고생도 하직을 하자 하니 구협고도 일변 안타까운 생각이 없을 수 없다. 그는 살던 그 집을 더 서너 번 돌아보고 그리고 술집으로 힝하게 달려갔다. 방에 불은 아직도 켜있었다. 근식이는 허둥지둥 지게문을 열고 뛰어들며 어 추워! 하고 커다랗게 몸서리를 쳤다. 어서 들어! 난 안 오는 줄 알았지? 개숙이는 어리빙빙한 웃음을 띄우고 그리고 몹시 반색한다. 아마 그동안 눕지도 않은 듯 보자기의 아이 기저귀를 챙기며 일변 쪽을 고쳐 끼기도 하고 떠날 준비에 서성서성 하고 있다. 안 오긴 왜 안 와? 글쎄 말이유. 안 오면 누군 가만둘 줄 알아? 경을 이렇게 쳐주지? 하고 그 팔을 잡아서 꼬집다가 아아! 아구 아파! 하고 근식이가 응석을 부리며 덤비니 여보기유! 참 짐은 어떡하지유? 뭘 어떡해? 아니 언제 쌀렸느냐 말이지유! 하고 몰 한참 속으로 생각한다. 진작 쌓아놨다가 원하거든 곧 떠납시다유! 근식이도 거기에 동감하고 계집애 의견대로 짐을 댕그머니 묶어놓았다. 짐이라야 솥, 맷돌, 외암지, 옷보따리 게다가 술값으로 받아들인 쌀 몇 대, 좁쌀 몇 대 먼동이 트는 대로 질모만 매면 되도록 짐은 아주 간단하였다. 만약 아침에 주저거리다간 우선 술집 주인에게 발각이 될 게고 따라 동네에 소문이 퍼진다. 그뿐 아니라 아내가 쫓아온다면 팔자는 못 고치고 모양만 창피할 것이 아닌가. 떠날 채비가 다 되자 그는 자리에 누워 날 새기를 기다렸다. 시방이라도 떠날 생각은 간절하나 산골에서 짐승을 만나면 귀신이 되기 쉽다. 하지만 술집의 샘은 다 되었다니까 인사도 말고 동이 트기까지는 슬며시 달아나야 할 것이다. 그는 몸을 덜덜 떨어가며 얼른 동살이 잡혀야 할 텐데 동살이란 동이 트면서 환히 비추는 햇살을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결에 잠이 깜빡 들었다. 그것은 어느 때쯤이나 되었는지 모른다. 어깨가 으쓱하고 찬 기운이 수가마로 세어드는 듯이 속이 떨려서 번쩍 깨었다. 허나 실상은 그런 것도 아니오 아이가 킹킹거리며 머리 위로 대구 기어올라서 눈이 띄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귀찮아서 손으로 아이를 밀어내리고 또 밀어내리고 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밀어내리고자 손이 이마 위로 올라갈 때 실로 아지 못할 일이라 등 뒤 운목 쪽에서 이리온 아빠 여기 있다 하고 귀서른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걸걸하고 우람한 그 목소리 근식이는 이게 꿈이나 아닌가 하여 정신을 가만히 가다듬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였다. 그렇다고 몸을 삐끗하는 것도 아니오 숨소리를 제법 크게 내는 것도 아니오 가슴 속에서 한갓 염통만이 펄떡펄떡 일 뿐이었다. 앞만 보아도 이것이 꿈은 아닐 듯 싶다. 어두운 방 앞에 누운 개숙이 킹킹거리는 어린애 걸걸한 목소리는 또 들린다. 이리 와 아빠 여기 있다니까는 아이의 아빠이면 피령코 내던진 본 남편이 결기를 먹고 따라왔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부정을 현장에서 맞닥뜨린 남편의 분노이면 내남 없이 다 일반 일이라. 분 김에 나시라도 들어 찍으면 고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밖에 별돌이 없다. 확실히 이게 꿈이어야 할 터인데 꿈은 아니니 근식이는 얼른 땀이 다 솟을 만치 속이 답답하였다. 꼿꼿하여진 등살은 그만두고 발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 것이 속으로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하고 커진 산송장이 되었다. 물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하고 드립다 해를 짜도 본다. 그러다 결국에는 개숙이를 깨우면 일이 좀 필까 하고 손가락으로 그 배를 넌지시 쿡쿡 찔러도 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는 배에 창이 나라고 힘을 들여 찔렀다. 많은 개숙이는 깨기는 커녕 그의 허리를 더 잔뜩 끌어안고 코골기에 세상만 모른다. 그는 더욱 부쩍부쩍 친땀만 흘린다. 남편은 어청어청 등 뒤로 걸어오는 듯 하더니 아이를 번쩍 들어앉는 모양이다. 이놈아 왜 성가시게 물어 이렇게 아이를 꾸짖고 어여들 편히 자게요 하며 쾌히 선심을 쓰고 음목으로 도로 내려간다. 그 태도며 그 말씨가 매우 맘세 좋아 보였다. 많은 근식이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견딜 수 없을 만치 살을 저미는 듯 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왕 죽을 바에야 얼른 죽이기나 바라는 것이 다만 하나 남은 소원일지도 모른다. 개숙이는 얼마 후에야 꾸물꾸물하여 겨우 몸을 떠들었다. 어서 떠나야 주 하고 두 손등으로 잔눈을 부비다가 음목 쪽을 내려다보고는 몹시 경풍을 한다. 그리고 고개를 접더니 입을 꼭 봉하고는 잠잠이 있을 뿐이다. 이런 동안에 날은 아주 활짝 밝았다. 안 부엌에선 소틀 가시는 소리가 시끄러이 들려온다. 주인은 기침을 하더니 찌겋거리며 대문을 여는 모양이었다. 근식이는 이래도 죽긴 일반 저래도 죽긴 일반이라 생각하였다. 참다 못하여 저도 따라 일어나 웅크리고 앉으며 어찌될 깬가 또다시 처분만 기다렸다. 그런 중에도 견눈으로 흘끗 살펴보니 키가 커다란 한 놈이 책상다리에 아이를 안고서 음목에 앉았다. 성질은 그리 사납지 않으나 암기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 낯짝이 너키 사람께나 잡은 듯하다. 너 너지들 남편은 이렇게 제법 재촉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마치 제가 주장하여 둘을 데리고 먼 길이나 떠나는 듯 싶다. 언네를 계숙이에게 내맡기더니 근식이를 향하여 여보기유 일어나서 이 짐 좀 지워주게유 하고 손을 빌린다. 근식이는 잠깐 얼뜰하여 그 얼굴을 멍히 쳐다봤으나 그러나 허란대로 안 할 수도 없다. 살려주는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본신은 제가 질 짐이로 돼 부축하여 그 등에 잘 지어주었다. 솥, 맷돌, 한지박, 보따리들을 한테 묶은 것이니 무겁기도 조이 무거울 게다. 허나 남편은 조금 더 힘드는 기색을 보이기커녕 아주 홀가분한 몸으로 덜렁덜렁 밖을 향하여 나선다. 아내는 남편의 분부대로 언네는 퍼대기에 들싸서 등에 업었다. 그리고 입속으로 뭘 하는 소리인지 종알종알하더니 저도 따라 나선다. 근식이는 얼빠진 사람처럼 서서 웬 영문을 모른다. 한참 그러나 대체 어떻게 되는 겐지 그들의 하나는 양이나 보려고 그도 슬슬 뒤묻었다. 아침 공기는 뼈끝이 다 쑤시도록 더욱 매섭다. 바람은 지면에 눈을 풀어다가 얼굴에 뿜고 또 뿜고 하였다. 그들은 산모통이를 곱들어 평평한 언덕길로 성큼성큼 내린다. 아내를 앞세우고 길을 재촉하며 일변 남편은 뒤에 우뚝 서있는 근식이를 돌아보고 왜 섰수? 어서 같이 갑시다유. 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권하였다. 그러나 근식이는 아무 대답 없고 다만 우두커니 섰을 뿐이다. 이때 산모롱이 옆길에서 두 주먹을 흔들며 헐레벌떡 달겨드는 것이 근식이의 아내였다. 입은 벌렸으나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기가 찼다. 얼굴이 새빨개지며 눈에 눈물이 불현듯 고이더니 왜 남의 솥은 빼가는 거요? 하고 대뜸 계집에게로 달라붙는다. 계집은 비녀쪽을 잡아채는 바람에 뒤로 몸이 주춤하였다. 그리고 고개만을 겨우 돌려 누가 빼갔어? 하다가 그럼 저 솥이 누구요? 누건 내 알아? 갖다 주니께 가져가지? 하고 근식이 처만 못하지 않게 독살이 올라 소리를 지른다. 동리 사람들은 잔눈을 부비며 하나둘 구경을 나온다.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들 붙고 떨어지고 저게 근식이네 솥인가? 글쎄 설마 남의 솥을 빼가려고? 갖다 줬다니까 근식이가 빼온 게지. 이렇게 숙은 쑥떡. 아니요. 아니요. 근식이는 아내를 뜯어말리며 두 볼이 확확 달았다. 마는 아내는 남편에게 한 팔을 끄들린 채 몸부림을 하며 여전히 대들라고 든다. 그리고 목이 찢어지라고 왜 남의 솥을 빼가는 거요? 이 도정연아! 하고 연애의 발악을 친다. 그렇지만은 들병이 두 내외는 금세 귀가 먹었는지 하나는 짐을 하나는 아이를 둘러업은 채 언덕으로 눈눈이 내려가며 한 번 돌아다보는 법도 없다. 아내는 분에 복받치어 고만 눈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체면 모르고 울음을 놓는다. 근식이는 구경꾼 쪽으로 시선을 흘끗거리며 쓴 입맛만 다실따름 종국에는 두 손으로 눈 위에 아내를 잡아 일으키며 거반 울상이 되었다. 아니요 글쎄 우리 소치 아니라니깐 그러네 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병이의 사전적 의미는 병에다 술을 담아 다니며 파는 사람을 뜻합니다. 들병이 여인에게 눈이 뒤집혀 결국 큰 망신을 당하고 마는 가난한 가장의 이야기 이 역시 작가 김유정 문학의 특색인 해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들병이 이는 감사합니다.